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한테는 여러 가지 규제나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원스톱으로 뭔가 해결을 하고 안 되면 건의미가 해결을 하고 힘든 곳 가려운 곳 잘 가드리고 도와드리고 챙겨드리려고 오늘 만든 자리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건의미가 비어오고 민원해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. 오늘 공시된 민원들은 건의미와 섹시설가에서 대결을 할 것이고 정부가 세계를 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.